안녕하세요. 연애우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지난번에 40대 남성분께서 연애 고민을 올리신 사연에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는 30대 남자분이 쓴 글이고 두 번째는 40대 남자분이 쓴 글입니다. 20살 넘어서 연애 사업은 오롯이 본인 탓입니다. 여자의 20대는 한창 가치가 높고 자기 좋다는 남자들 중에 제일 높은 가치를 지닌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자가 보채고 해달라고 해서 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자가 보채고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런 말 하는 거, 뭐 해달라, 사달라 이러는 거를 정말 싫어한다 딱 잘라서 말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너무 간절해서 떠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그런 것들이 여자들에게는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또 여자들이 어장을 치니까 싫어진다. 그러면 한창 전성기 때 젊고 예쁜 여자가 자기 좋다는 남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나만 꼭 바라봐야 하나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 눈에 괜찮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나에게만 집중해야 할까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자들이 돈을 좋아하고 밝힌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 이후에 선물이나 비싼 거를 사주는 게 아니라 먼저 환심을 사고 사랑을 받기 위해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여자를 탓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20살부터 30이 넘은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 절대 아니고요. 저는 여자를 특별히 신격화하지 않고 나는 너가 마음에 든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성격과 매력과 기준을 가진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래? 라는 동등한 프레임으로 접근을 했고 거절당하더라도 괜찮아, 나라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 여자는 참 운이 안 좋네. 라는 내면의 단단함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형님에게는 여자가 호기심을 가질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가 여자들이 돈만 밝히고 어장을 쳐서 싫은 건지 내가 여자를 이끌만한 매력이나 여유,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동등한 프레임으로 접근을 한다. 여자를 무조건 여신 취급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동등하게 선택권을 주고 그 여자가 거절하더라도 괜찮아,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너의 손에다. 이렇게 조금은 쿨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 이게 지나치게 자만심으로 허세를 부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남자분들의 경우 여러 가지 노력해서 갖춘 것도 있고 좋은 성품을 가졌음에도 여자 앞에서 너무 자신감이 낮아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동등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거절당하더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 너가 손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은 분께서도 그 조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연에 공감도 많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네요. 개인적으로 조언드리면 연애와 결혼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리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악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40대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한 번 수를 잘못 놓으면 앞으로 인생 전반에 큰 악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관리에 더욱더 치중하시고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데 치중하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연애, 결혼이 내가 막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돈만 보고 혹은 빨대 꽂으려는 여자들이 싫고 환멸이 느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내가 아니다 싶으면 본인 생각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인생을 대신 못 살아줍니다. 연애를 못하건 결혼을 못하건 어차피 내가 감당하는 거니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연애, 결혼보다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연애, 결혼에 매달리다가 남은 인생까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40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20, 30대에 결혼을 하면 솔직히 이혼을 해도 뭐 아직 30대나 40대 초반 정도라서 다시 새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비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40대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혹시라도 그게 잘못된 선택일 경우에는 이 40대, 50대에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긴 하죠.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게 물론 나이로 봤을 때는 늦은 나이긴 하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지나치게 조급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가식적인 이성에게 오히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도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40대라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국제결혼도 할 수 있고 한국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어쨌든 기회는 아직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에 있는 30대, 40대 남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